와 이겼지 이겼지 끝났지 아 나와 편집하게 아 편집하게 나와 뭐하냐 아 스타하자 뭐야 둘이 스타하는거야? 운진플레이로 그냥 끝내잖아요 배록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재발리시는데요? 아 기다려봐 물로 발려요 아 나와 나와 그냥 초 나가세요 지셨다구요 아 지지 아니 세판 연습으로 다시는 어떻게 된거에요? 뭐 이긴다면서 나를 자 라스트 한판 아 꺼져 이제 빨리 편집하게 아 나와 꺼져 아 씨 빨리 나와 돼지 다녀오면서 아 나 이긴다고 일로와봐 일로와봐 알죠 그 남자들의 그 자존심이 내가 봤을때 너는 자존심이 뭐가 없는 실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내가 살려줄게 한창 게임할 때 스타크래프트 온라인에서 뭔 소리지? 그럼 실력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겨줄게 그 대신 작성 안 하네 스타크래프트 알려달라고 방 들어갈 거 아니야 방 제목은 안 돼 카톡으로 빨리 보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인 척 들어갈게 어때? 이렇게 지면은 내가 존나 놀리면 된다 토진선에 대나무소 뭐지? 죄송한데 저 편집할 건데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? 저희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? 족밥 발라줄테니까 대가리를 질 순 없잖아 야 실력으로 보여줘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? 편집해야 됩니다 총치냐 저 족밥새끼야 편집을 빡세게 하네 형님 아 요즘 너무 빡세 편집 시원시원해야 돼 형님 일할 때 보면 안 돼 수집이 갔다니까 형님 안살로가 준비 완료 이 새끼는 얼마나 못하길래 정찰로 하노니 다른 시X 워로드가 있지 저그의 장점이다 새끼야 불선중 야 실력으로 바로 이기지 이런 새끼들은 지금은 재밌냐 이제 본격적으로 ifen 한 종 이겼어 게임이 나가세요 그냥 제발 멋지세요 제가 이길 즐겁지 마니 즐겨도 이제 끝이야 아직도 입이 사르셨나? 개XX밥새끼 어허아 아이고야아 아이고야아아아 야 덩휘 너무 안돼? 무채대 됐어 ! 형 죽도 안되네 누구야 으아아아 뭐야 잠깐만 아니 왜 배틀프로저가 있어 얘? 뭐라어 죽이네 아 진짜 배틀프로저 나 생각도 못했어 노 노 노 교양고 보니까 지고 있나 보네요 변제패도 다 감이 옵니다 아 잠깐만 막으면 웃기면 돼 조용히 좀 해 편집한다고 아 가려워 존나무 터네 소무치들 참 초반에 개발렀어 하면 아니야 너 존나무 터네 정답은 잘해 아니 내가 솔직히 부종이었어 부종 너 부종이 뭔데 야스 세라멘 이긴다고? 어 세라멘 개발르지 새끼다 어 이 새끼다 여기서 배틀 크루저를 해? 이번엔 프로 해줄게 개 싹 넘은 새끼가 전건 승부가 아니었나 아 진짜 진짜 너 게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못하더라 박치세요 아 또 X밥같이 캐리어 하겠지 공부 안 했냐 최종학력 피자스쿨이 넌 올드스쿨이냐 학교 다니면서 수업 안 받았냐 신부 수업 들었나 이 새끼 신부 수업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이 좀 있나 보네 늙은 이 새끼 아 조용히 좀 해 편집 좀 하자 아 올라가서 하세요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말한 거야 아 못하는 새끼한테 치니까 화나지 어 못하니까 죽겠지 아가리 하세요 못하는 늙은이 하나 나한테 왜 빠풀이로 하냐 뭐해 어? 어? 아 이 새끼야 어어어 여쟤 마쟤 여쟤 마쟤 어어어 어어어 조용하네 일꾼 잡히고 조용하지 사람은 죽기 전에 조용하듯 너의 죽음이랄까 이 새끼 진절리야 생기야 빠르다 아 너무 빠르다 그 안 죽을게 이 걸 줄 알았지 콕콕 콕콕 나 한 팍 있는데 헐릴 때 되니까 빙납밥 그냥 한 팍은 서있잖아 헐릴 때 되니까 빡기만 해 진정 존나 했죠 이 새끼 귀여워 귀여운 거야 이런 애들은 그냥 고증이 정말 좋습니다.. 오 이 섹시 병력이 그렇게 많네.. 오오 오오 오오오gi 나 두범더와 이 놈이 너무 크다... 오오오오오오오 아 진짜 좋다 이거다.. 아 진짜 많다 말없지 dow 씹새끼 조용하네 주주주님 안녕히계세요 아 이 새끼 눈으로 타네 아 이 새끼 부정이라면서 공군 중앙으로 이거 또 털리나보다 나가리 하세요 예민하네 말 한마디 했는데 누가 상대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네 전투 준비 웨일 아 뭐해 이게 벌초 생기들 숨 쉬어색 안주 이차은 이제 제 겁니다 아저씨 아 뱃살 다 어디갔다 됐고? 야 말 좀 해봐 잠 온다 자 들어와 이거 안 돼? 이거 뚫지도 못할 거면서 말 존나 많네 그냥 아우 씨 막상 녹화해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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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로 와 와 짓불이 안 켜져 있네 이거는 맞먹이니까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선을 수다 끝낼게 엄마가 잘해서 나가 그럼 가운데보유 가운데보유 와 잠깐만 아우 씨 뭐 죽을 와 뭐야 니 하시려면 나는 병신이 삼창하시라고 이 야 이 이 이 이 이 이 야 야 너 빨 물어 들어와 너 너 방 그대로 다시 만든다 어 빨리 물어도 잘해 안 되니까 기어 올라가지고 무지가 아니라 자지다 아 아 아 조용히 좀 해 아 아 치세요 내가 해줘 아가리 하세요 아가리야 못하는 늙은이 빠졌어 이 새끼네 아 이 개 쌍놈새끼 또 뒤졌어 아 이 새끼 죽여야겠다 그냥 아 몇 살이냐 너 존나 세게 맞자 실제로 만나도 내가 이길 것 같아 다 다치세요 그냥 아 너 어디 사냐 인천 강화에 우리 아빠 50살 우리 아빠 60살이야 이 친놈아 어딜 어딜 깜쳐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몇 살인데 젠민이 한테 지니깐 좋냐 난 커서 너처럼 그런 29살 안 살아야지 야 나 죽고 있는데 아직도 대단하냐 지금 위협대야 걔한테 아 젠민이 현빡치네 진짜 젠민이야 아 젠민이야 이제 말하는 거 보네 아 진선이 형 근데 폭력이 겁나 빠르네 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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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 속담! 본진이다! ㅅㅂ 야 ㅆ 어디야? 본진 야 제발 아 ㅈ됐다 야 제발 한 번 더 배틀 크루즈 오프레이션 오는 뭘 eher 남겼으니까 아 ㅅㅂ 또 어디야? 너 ㅅㅂ 엿 사리냐? 19 아 ㅅㅂ 어림피도 한 마네 생끼가 나가라 아 왜그래? 시비 관리 맞대요 지금 예민하니까 아 나 아무 말 해도 안 했는데 뭘 시비야 테스트 다 했다 뭐였네 테스트 이 씨따 나 안 들어갈거야 진짜로 여행이 넙다 나 안 들어갈거야 다 이겼어 아 꺼지세요 다른 애들은 나 졌어? 그냥 개준법이래요 스킬 알려준다고 해 너 재민이 절대 못 이겨 내가 볼게 뭐야 야 너 안 씻어? 아 이 새끼 안 들어와